아베 이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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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낮은 사람 시작 야.. 랄치다 랄치다 야밤에 뭐하는건가요 저희 대체 밤이라네요 아직 저녁인데요 어? 아직 저녁인데요? 아직 저녁인데요? 방 숨겼습니다 알겠어 침침 침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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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은 조금만 하다가 일 하러 갈거지요 저도 그렇게 하겠소 오야? 그걸 안 되죠 다른 사람만 제 방송은 어디에 내일도 보내겠소 어 잠깐 광재가 김치호 현질해요 김치호가 누구요? 김치호가 누구요? 아니 김치호 하니깐 완전 어어 하신 것을 섬질하시오 섬질하시오 원을 주시오 세상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 제가 선배한테 섬에 넣게 하시오 아뇨아뇨 멈추세요 멈추세요 밤 들어와도 되오 들어오기 싫음 말고 흠 싫음 말고 오늘부터 대운동이란 말이지 맞아 맞아 이제 된다냐 어? 막다냐 어? 뭐지?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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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반응 싸늘한거 웃기다 미안하오 그 싫어할 줄이야 원래는 사실 아 멍 때리느라 못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못들었다고 하오 아니요 못들었으면 못들은다고 살아가야지 아이 좋습니다녀 아 오 아 저희 자기 아 맞아 볼륨 밸런스는 괜찮나요 여러분?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시에 하려니까 정신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해도 되냐고 아니요? 이만에 마망님 좀 작아요? 마망 네 마망이다 마이크 좀 켜 에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오케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오케이 또 누구 작으면 말해줘 요 아 작다는게 키 작가님인줄 알았네 이게 자기 머리 너무 심어 그만 아 그 그 지진이다냐 지진이다냐 이놈아 아 지렁이 지렁이 사라고 지렁이 사라고 지렁이 이미 샀잖아 근데 벌써 40마리째 다 사와가지고 40마리가 아닌데 60마리구나 400마리는 있어야지 맞아 맞아 남자가 이거 쎄라야 네? 방금 훅훅한거 쎄라지? 여미가 했는데 저거 같은데 뭐 훅훅하면 다 저희꺼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선대? 당신일이 대체로 당신일이지 않나요 아 지유는 15분 있다가 자러간다해서 여기 없습니다 30분에 자러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5분 있다가 3시 30분에 자러갔네요 네 5분이라고 들어버렸지 뭐에요 또 돌려가지고 3시 30분? 머리 먹는 소리 저기 치유 한 명 더 있다 저게 치유 아니에요? 안 치유 자연스럽게 껴서 왜 저기 엄마 졸라맨인가요? 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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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사러가니 기찬이 있네 안녕 와라 냥 조금 이따 와라 냥 지금 다녀 와라 냥 아 기찬이 있네 엄마 왕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움직이기 힘들어요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근데 찐이 왜 저기있음? 모르겠어요 뭐야 저긴 어디야 또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거에요 누구에요? 저기 있는거 누구에요? 저기 있는거 캐세라 모르겠어요 리스너 분인가? 모르겠어요 캐세라랑 치호 어디잠지 오늘은 한두시간만 하죠 지금부터 한두시간이면 되죠 몇시간이야 운 악이들이 살려달래 acher 데라 잔다면서 결국 테라 왔구나 터랑頻 amongst 30분odes 주무실수 있으세요 파이팅! 정말 좋겠는걸? 아카이브도 남아요. 파이팅! 맞아, 저번에 아카이브 꼴렸어요. 선배 뭐 드세요? 말꼴캐. 말꼴캐 무슨 맛이요? 코코아. 코코아 짱맛있죠. 아, 뭐야. 매일 살 때가 있는 거 같은데. 한쑤 조용히 하시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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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한 게 아닌데? 어이게 한 게. 심야, 낚시, 잡담. 말 그대로다, 정말. 심. 낚. 잡. 아가. 아가? 아가? 미아 선배도 오면 좋을 텐데. 미아, 불러. 미아 선배도 테러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기술에 KR 완전 많아요. 뭐 거의 12명 정도 아닌가요? 미아 포함하면. 11명. 아, 미아. 미아 들어와 있어? 지금 일하고 계실 텐데. 아니, 길드에 들어와 있냐고. 아, 길드 들어와 있어. 나 많이 지울었다고? 증거 있어? 어, 저 사람 귀 타면 템 준대. 어, 템 주세요. 템 주세요. 템 주세요. 템 주세요. 낚실대. 왜? 아니야. 이거 그냥 랜덤 포켓에 나온 거야. 저는. 음. 뭐 달라 하지? 저는. 저는. 저는 생일보이스 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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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단발머리 사주세요. 날개 주세요. 날개 주세요. 날개 주세요. 날개 주세요. 저거 최근 템 아닌가? 아, 최근 템은 아니구나. 다른 템까지는 아니구나. 아, 미끼 사러 갔다 와야겠다. 이거. 어, 뭐지? 왜? 뭐지? 의자 소리 나요. 어디서. 도인이요. 잠시만. 어? 나 안 먹었다. 안 돼. 날이 바보, 날이 바보, 날이 바보. 어? 이건드. 어? 우와. 흐흐흠. 혜일 강도단이래. 이름. 길드 이름 그렇게 지을걸. 못 바꾸나요? 이기 탐사가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아, 다는 내 이름 다소 끌자라서 마음에 안 들어. 으어어. 딱 맞고 좋네요. 저 하트가 너무 커요. 눈골 시려고요, 선배. 근데 안 보이는데요? 너무 zajmedge. 하트 뿜뿜이에요. 웃. 묻소. 김치오 괜찮소? 괜찮소? 김치오 물김치 냈다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왜 혼자 그렇게 떨어져 있으세요 해치지 않아요 거기 가서도 혼자인 것이요 해치지 않아요 다들 커플이니까 말 걸지 마시오 커플이랑 안 누르겠어 야미가 울고 있어 야미가 울고 있어 야미가 울고 있어 그러네요 갑자기 한 명이 옆으로 갔소 커플 아닌 사람 저쪽으로 가는게 맞나봐 이제 다들 저쪽으로 떠난다 내 옆에 진짜 치호 있어 소윤이 진짜 치호 있어 소윤이 진짜 치호인데 무슨 소리야? 누가 진짜 치호임? 솔직하게 말해보셴 소윤이요 가짜가짜 치호 야 말쪼로 야 말쪼로 왜 해? 배출 고고 누가 진짜 치호임 고고 치호 치호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치호 어디있어? 치호 어디있어? 가겠어 치호 여기 와봐 여기 한치효 옆에 서보시오 한치효 어 도렴 손 제가 질문하면 맞으면 손드시오 알겠어 손 어떻게 두오? 손으로 치킹킹하고 난 현질 현질을 했다 손 어? 안했어 그럼 안됩니다 아 손 치호가 진짜 치고 도렴 치호 하하하하하하 하ということで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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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 선배 자리 뺏겨야 돼 저 사람은 무지개 참매야 강제해야겠다 아하 아하 하하하하 아 사칭은 맞다 사칭 강제당하지 하하하하 나 Coca-Cola 고야미 친구는 뭐해야되냐? 이거 받아야되나요? 응? 받으세요 아.. 가짜 야미다 야미고야미지 고야미가 아니에요? 야미고야미지 고야미가 아니에요? 야미고야미지 고야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대체 아까 세라도 있지 않았나? 제가 옆에 마도소녀 들어있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세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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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진짜 세라임? 세라야 낙이 좀 그만해 세라! 낙이 사랑하는 세라 손들어 저요 아.. 마도소녀 세라 가짜임 эт cents ался led 폰들어법이 좀 이상한데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파전 정보입니다 그럼요 으 저 초코 케잌 먹고 있어요 버렸다 우와 이거 말도 완전 세라 같애 어 뭐야? 코인도 주시용 맛있게 다녀 어 어 어 어 나중에 가지러 가겠어 그 땐 다 먹고 왔어 뒤에 점프 시끄러워 오리를 끄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 하지만 소리는 끄면 낚시의 손맛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야 낚시의 손맛이란? 자동낚지에서? 사플 중요하자 사플 중요하자 낚시 사플 중요하대 말꿀케 너무 맛있다 말꿀케 대박 말꿀케 대박 지효 선배는 좀 이따 주문시러 가실거라 캐릭터 같습니다 예 맛있어 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실망 지효 목소리가 환청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불려낸 환청입니다 마법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영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하하 하하 조용히 다녀 조용히 다녀 오늘은 날이 코스프레하는 문 안왔네 날이 코스프레하는 문 안왔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와라 응? 2시 반이 뭐가 나죠? 2시 반이 뭐가 나죠? 맞아 마흑님 코스프레 끝내주게 하셨던 분 빨리 와서 보여주고 가세요 맞아 와라 마흑님이 찾고 있어요 오토나리 분 맞아 와라 근데 이거 왜 분홍색 글씨가 있고 검은색 글씨가 있어? 어? 그니까요 내 돈인가? 어? 역시 난 분홍이군 좋아 찾고싶다 난 까망인데 아 저사람인가본데 누구요? 왜 눈이 코스프레 안하냐고 말인지 왜 양랄이 코스프레 안하시나요?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아니야 어 잠깐만 저 사람 테일즈북에 들어갔는데 늦은 산지 염탐 그만이래 어? 으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우와 누가 레벨 봐 안 보여 어렵다 아 이 분 만나봄 게임 풀타미 게임 풀타미 4천 어쩌고저쩌고 인거 기억함 호랑 지루감 지루감 으 저 마음 아 Dit화가 이렇게 중간 잘하는 걸로 저희가 몰아 가 tidy 로 시험 4 나왔어 조ה 5 graph전에 Journal 으 그리고 warn táng dan 하야 토론을 찾고 기 вам 장 빠지 얼마째가 점이 없었어요 아 아니요 재미있어 재미있어 나끼가 장난이오 재미있어 얘나오 태론의 정손이 딱 밀고있는 표정이오 딱 딱 3시까지만 응? 딱 3시까지만 딱 3시까지만 호동께만 싸나 다 호동께만 호동께만 됐어 프로필을 다 적었어 완벽하오 호동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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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 플로 호동께만 호동, 감사합니다 έ 라讓 호동을 호동, Ph hi,m Py re 호동분들 호동, BSD 호동, 호동, BSD 호동기 호동, 호동, BSD 호동, BSD 8ww 아 아 예 안돼요 하나 하다 이제 펌이 생겼어요 고정단이 더 뭐 있는데요 안보이는데요 아니 아니 뭐예요 아 오오오 접시 MAL 아 으 아 아ма 화 수 있어져 늘 는 보인대 요 한바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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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제 얻었어요? 트렌디 트윈 테일인거 확인했어요 어라? 어라? 내 옷 왜 이러지? 내 옷 왜 못생..잠깐 뭐야 뭔데? 왜 이거 왜 저장이 이렇게 돼있지? 잠깐.. 아.. 귀찮아 어..잠깐만.. 이거 옷을 그러면은 보스용으로 했어야겠네 어..잠깐만.. 다시..잘생기게 뭐한데 잠시만 기다려야라 아무말이 다해? 온난을 해주겠지 분명히 안들어와요 어라 설마 나벨 채팅 안쳐서 바뀌었어요 하.. 뺏치고 싶다 봤어요? 네..방장 뺏끔 뺏은거 누구냐 지금 솔직히 말해요 선배가 채팅 안쳐서 바뀐건데요 선배가 채팅 안쳐서 바뀐건데요 나 마키할래 이거..방송 킨사람은 현재를 얼마나 했는지 들키잖아 아..진짜요? 얼큰 쯤이 모이잖아 불편하네요 지금도 어떻게 많아집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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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일은 왜 이렇게 고였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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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저희가..저희 아니고 다른사람이 먹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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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이거 다 선물이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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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요 흠.. 왜 게임소리 안 나올라 어디서 젓가락소리나요 죄송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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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밟아 아.. 아.. 아아.. 나 왜 이렇게 못 밟아 곱씽곱씽 흠.. 흠.. 게임 캐릭터 소리가 안 나지? 뭔가를 꺼놓은 게 아닐까.. 분노 그게 없네? 분노 그거요? 아, 달을 시작하는구나. 내맛고 들 recreate 말해야 되는데 말 말고 말 말 말 말 말 말 5 Fear 여러분 분노 쓰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분노는 쓰지ament Language 분노만 만들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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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었어 으 사람 야미가 죽었어 야미는 사람도 아니다 아니 샤미 그 그 샤샤종족 아니야 사종족은 사람인가 타임 일단은 민간 미라 미안해요 예 큰 정 납 납 인 나뉴 놀 납 두 물 인간.. 인간.. 목.. 뭐시게.. 인간.. 아닌데 목은 다른건데.. 예.. 아무튼.. 던져.. 겁나 던져.. 죽을때까지 던져.. 와! 너무 쉽잖아! 난 왜.. 너무 쉽네! 이거 설마 빨간거 다면 죽어요? 당연하죠! 몰랐어.. 딱봐도.. 저거 절대 담아면 안되는 것처럼.. 전에는 닿아도 안되었던거 같아가지고.. 뭐지? 어.. 아니야.. 전에도 닿으면 죽었어.. 일반이랑 하드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아.. 일반이었나? 아 그건 그거 아니야? 그.. 다이아몬드 모양 붙어있는거? 이거 전혀 강력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우리 뭐하지? 얘 말고 좀 더 어려운 애 없나요? 어려운거.. 너라 누군가 나갔어.. 건배가 나갔는데.. 건배가 나갔는데.. 버려진 장난감 협곡.. 오.. 레이드 던전이다.. 레이드 던전이다.. 노말.. 아.. 날이 초대할 뿐.. 날이 초대할 뿐.. 보스 데미지 추가를 다 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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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데미지 때문에.. 네.. 자꾸.. 보스가 데미지가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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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 초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비번 입력해서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갑니다.. 어디에 보스 데미지가 붙어있는거지? 헷이랑 옷같은게.. 전 못하니까 템 끼게 해주세요.. 흠.. 뭐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겠어.. 에? 그.. 마우스 갖다내면은 보스 추가 데미지 빨간 글씨로 써있어요.. 없으면 아닌거.. 아! 여기있다.. 응.. 안 붙은게 없네.. 안 붙은게 없네요.. 햄을 다 벗고 하는게 빠르잖아.. 싫어 싫어.. 제가 그렇게 와주고 그냥 이정도면 뭐.. 어.. 뭐야.. 캐릭터 개 신기해.. 아.. 뭐야.. 한치요.. 한치요.. 살을 너무 뺀거 아니요? 올 레이템이요.. 올 레이템이요.. 오라.. 악마 안식.. 오라.. 님들 레벨이 다 왜그럼? 하하하하 비웠어요.. 뭐야.. 내가 낫구나.. 뭐야.. 닥터엘이네요? 닥터엘 코스프레 하는 삐에로.. 진짜? 아 그런건군요? 아닌가? 난 새록.. 꽃..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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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릭터 골랐어.. 철빈이 없어.. 동거만 통과할 수 있다고? 동거만 통과할 수 있다고? 어디일까? 여기가.. 아.. 안됐다.. 여기가 떼어? 누가 그랬어? 그거.. 나는 선대가 싫어냐? 틀렸어요.. 틀렸어.. 무다뜨린거 진짠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대체 다 떼는거 다 떼리나? 하나도 뭐 맞는게 없네 세상에.. 아이쿠! 맞습니다.. 갑자기 화내다.. 아아.. 하아.. 이.. 이.. 아.. 아.. 착지네? 이.. 더.. 네.. 아.. 아.. 이.. 특히 너무 이상해.. 그쪽이 뭐야.. 아.. 아.. ? 블럭으로 광산차를 만들자 이거 떨어지면 죽나요? 아 이거 블럭 구하는 거구나 여기다 블럭 말하면 돼요 블럭이 어디 있지? 그 공격해서 나오는 거 있나? 기억이 안 나 아 공격해서 나오는 거 맞아요 죽여야 돼요 어 광산차 생겼습니다 들어가세요 롤러코스터 갑니다 롤러코스터 갑니다 롤러코스터 갑니다 뭐 또 두 분 감사합니다 반창에 살아 어라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도박관이 알아?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와 와 와 와 와 와 VR로 보면 좀 어지럽겠다 와 와 와 와 와 와 여러분 짝짝 다음 시간에 짝짝 다시 만나요 안녕 짝짝 아 또 블럭이야? 또? 뭘 맨날 이렇게 만들래 너네가 좀 만들어줘 빨간종기 안 나와서 다행이다 이거 빨간종기 안 나와서 다행이다 이거 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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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기 맞는 사람 음 선물 줘야 한 오케이? 안 해 절대 못 맞지 절대 못 맞지 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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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 선물 아무튼 다들 주기 싫어서 박수 저거 아 아 말을 못하게 됐네요 역시 돈의 힘이 난 무섭네요 아 선물 선물 오빠 됐다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우리에게 걸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낙이 선배에게 걸려서 보스 맵에 나오게 된 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다 알아? 너의 유일한 패점이지 아야 우리 오늘은 전부 보스 맵에 관련된 게 붙어있다고 너무 쉽잖아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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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보아이게 저거 고르는 거 오면 탈락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오른쪽에 분노 채우는 거 있어요 아 이거 분노 써야 되나요? 네 안 쓰면 좋나요? 마구 써서 빨리 더 쓸기잖아 우리 이거 그렇게 되면 재미없어서 지금 힘을 숨기는 중 아니었어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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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돼 빨간 전기다 너무 싫어요 안돼 하필 떨어질 때 빨간 전기가 생긴 하네 잠깐! 안 돼요 싫어요 아 아 아 아 합성 코를 왜 알고 있냐고요 인터넷으로 대리로 즐겨요 뭐 뭐 아 으응? 아아! 쿵쭈쿵! 요즘은.. 요즘은 비대면이라서.. 비대면이래.. 그.. 그.. 시기가 시기라서요.. 네.. 질렸어.. 찍어서 올려주더라구요.. 네.. 에? 아! 솜씨 맨 달리기.. 아 동물원은 더 비대면이에요.. 동물원은 원래 비대면이에요.. 무슨 맵 왔나요? 저희.. 뭐 할까? 아드코어.. 그래.. 지금 말하는 사람이여? 2시 반에 자러간다는 사람이여.. 아 조용히 해야해주세요.. 음.. 저 정말 자러갈거에요 그러면.. 치호랑 야미 안치면 괜찮.. 치면 선물 줘야함.. 치호랑 야미 친사람 기억해라.. 알겠습니다 그럼 템 전부 뺍니다.. 아싸.. 나세라 간만 안분다.. 나세라 간만 안분다..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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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어? 아.. 아.. 어.. 어.. 아.. 아.. 그거다.. 인연이다.. 붉은 정기를 왕상 깔아놓았지 아... 너무너무 싫어 붉은 정기 싫다니 붉은 정기가 넌 너무 싫어 아... 이거 아까 광철암맵이잖아요 어이구 이거는... 맞아요 그 맵이에요 으... 야앗!!! 쯔어! 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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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정수로 좀 받아 감이라서 큰소리 내면 안 되는데 빡! 아 내가 더 큰소리 내면 안 되는데 근데 큰소리 내버렸다 헤헤 아! 좋아하냐! 나 더 큰소리 내면 안 되는데 안 돼! 헉! 고였어 이제 앞에 한 명 탈락 마법소년 고였어 아니! 락의 아가씨 탈락 마법소년 아직 살아있네 헉! 진짜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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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죽을 무서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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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 놓고 지금 지금 까비 이러시는 건가요? 헉! 정말로요? 뭐라고 주유야? 다 그렇다고 아니에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번 더 하자 아 인원이 부족하다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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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내가 방송 켤때만 사람 안 오는 것 같은데 근데 나 너무 좀 섭섭하라? 내가 방송 켜서 그래 은하기 한 번만 안 오는 것 같은데 네 170명 정도 보고 있어요 보지말고 접속할.. 아 또 여기야? 은하기들 오늘은 연차를 못 썼나보죠 은하기는 연차 안 써 이런 게임 하려고 진짜요? 그래서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아 죽었다 연차를 못 써서 안 오는 게 아닐까요? 안 써서? 어라 뭐? 나 뭐? 어? 치킥 어우 빨간 전기가 몇 개야 너무 쉽게 다 소리 질면 안 된대 다들 그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리들은 야미타워 야미타워 죽어라 고인물 한 명 남았습니다 아까 저 사람 마법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님 저 소리 뭔가요? 오늘 뭐 먹음? 님 님 오늘 몇 시에 잠? 님 님 채팅 답변 좀 해주세요 님 답장 안 와? 너 말고 아 짜증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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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요 아니 짜증나 문학이죠 어 그러네 누구 팬이죠? 아 합격 나가 믿고 있었습니다 16비트 해 16비트 해 16비트 해 16비트 해 16비트 프리미어 아니 문학이 없어? 야 문학이 없어? 문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채팅창에 있는데 채팅창엔 있겠지 내 방송이니까 게임엔 없네요 아 람미 이거 할 줄 알아? 아뇨 처음 해봐요 람미야 치워해 람미 이거 빨간 전기에 닿으면 죽어요 여러가지 색깔 전기가 나오는데 빨간색만 죽습니다 다른건 안 죽어요 반짝반짝 밀어버리는데 아뇨 어 사항 너무 많아요 뒤에 있고싶어요 아뇨 너무 빨려요 아뇨 뭐야 원래 이렇게 빨라졌나 근육비트는 좀 빠릅니다 은색채트 개빨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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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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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템이 빨라져서 주체가 안되는데 아니 이거 달리기 너무 빨라 은형 몸을 주체해서 은형 홀리나이트 그러니까 적당히 맥민이로 달렸어야죠 다들 아 맥민이가 현명한 판단이었군요 미켜 어 엎닌다 어 어 어 어 내가 무서워서 살린다 아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앗 누구느냐 으어어어어어어어 뭐 뭐 네가 트위치 예민한가 왜 그런거? 이거 트위치 예민한가? 아악! 이거로 예민한 거 아닌가요? 아악! 나 새로! 나 새로! 나 새로! 나 새로! 그까진 괜찮지? 나 새로! 키윽, 키윽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그쵸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맞아 다 죽었잖아 맞아 나 괜찮았다 뭐야 방금 양나리 목소리 들렸던 거 같은데 아닌가? 어 어디 끊어 계세요 죄송 낙새라 어디 갔나? 낙새라 자고 있습니다 낙새라씨 자고 있나요? 그렇답니다 응 마황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낙새라 혐오합니다 뭐하지? 그렇군요 다시 하루코어해 밥 좀? 허? 어? 어? 어 배고픈데 가냐 밥먹을 수 있어도 되나? 야 방종해 다시 꼭 돌아가 방종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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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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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간다 저러간다 나 나 나 나 내디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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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저러 먹고 나 캐셀라 혐오해 또 여기야? 어 여기 너무 싫어해 너무 어렵어 이거 뭐지 또 오리걸이 아 아 아 일단 아 그럼 아 이거 이것도 우리 캐셀라 가게 하겠구만 따라갈게요 캐셀라 킥하면 안돼요 그래 안돼요 하지만 전 이걸 못해요 캐셀라가 그 대신 아 아 슈퍼점 대신 떨어졌어 어 뭐야 왜 민희 왜 떨어지는 스스로의 실력에 너무 너무 자괴감해서 괴로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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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민희 오빠가 이거 너무 무섭고 뭐라 미끄러져 우리 캐셀라 잘한다 아 아니 저 모빙이 어떻게 되는거지 인데머리 저게 왜 됨 오 뭐야 뭐임 그거 배려한 겁니다 캐셀라가 저렇게 착해요 심심할까만 빨리 죽어진다 좋아 이제 이런거 주는 얘기는 물음표만 아 이런거 내가 내가 죽으면 템 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칭찬 죽어서 아 진짜요? 세라가 준다고 했어 세라 세라 빨리 템 줘 선배가 줘 왜 저는 멍 때리느라 듣지도 못했거든 아니 캐셀라인데 너가 줘야지 그렇지만 준다고 한건 선배니까 성격이 좋지 아냐 나 그런적 없어 그럼 그냥 되지 않았어 뭐라 깜짝 정말 진짜빗 핸 진짜 막판 하고 잘겠습니다 자 진짜 TV 뭐야 진짜 다 진짜 정말 단 췩 tem 아 나 핸 낵 누구 한 명 자러가면 방종이다 여러분 방종합시다 오츠나기 해요 빨리 여러분 오츠나기 혼나기 혼나기 하다가 죽었잖아요 오츠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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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체할 수 없어 너무 빨라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미스가 오인 잠깐 여기 너무 너무 저 좋아 오케 오케 개세라 뭐하는거야 네네 신 꼬리는 써야되 리스너밖에 안 남은것 같은데요 저 리스너 아니거든요 미세너 누가 리스너 엘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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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선배, 오늘 뭐 드셨어요? 저거? 말꼴캐 먹었는데요? 말꼴캐 말고 뭐 드셨어요? 말꼴캐 말고는... 뭐 드셨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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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힘들어, 여기! 선배, 선배! 말꼴캐 말고는... 안 먹은 거 같은데요? 안 먹은 거 같은데요? 선배, 장어들 울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 나 왜 자꾸 착지 대시를 못하지? 바본가? 어? 아악! 이렇게 쥐셨어... 선배, 선배, 내일 밥 메뉴는 먹을가 될 예정인가요? 어?! 아니야! 말꼴캐 말고! 니얼굴! 니얼굴! 얼굴 먹을 건가요? 무섭네요... 아 아 아쉽다 아쉽다 까비 너무 너무 아쉽고 이럴 땐 아쉽다가 아니라 까비라고 해야지 까비 오지유 자러 갑니다 퇴근 너무 빨라요 웨이팅 그럴 수 있지 나세라 니가 여태까지 접속 안 한나를 생각해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똥성 화이팅 바이 바이 다음 탈투자는 누구죠? 낙이 저요인이요 아니야 저부터 그러게 이게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게 이거 그거구나 스피드 이것도 자꾸 떨어져 너무 빨라 빨라졌지 너무 많은데 이냐? 왜 못하겠다냐? 어 저 떨어졌어 쯔이집집이 떨어져 완전 보였는데냐? 왜 잘 안 논만 있지? 헐 안 맞고 이맨만 타셨나? 차 어이구 내가 왜 잘하시니? 저 사람 저번에도 꼬리냈어 완전 이거 해보려고 아, 꺼리 못했네 흠해 흑흠 그럴 땐 빨리 먼저 죽은 사람이 할 말 아니라고 치셔야죠 어떻게 세상에 나 세라! 나 세라~! 나 세라 강세해야지 안돼서 안니다, 세상 안냐 나 세라 길드 길드 그거 해야지 안돼서 안다äter 나 세라 아, 아니 그저 안다 싶어 재밌됐습니다 재밌됐습니다 아 사회라 선배 선배 일단 진정하세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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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라 신입길 강등합니다 사유 나댐 아 여기도 계급이 있었나요? 왜 강등하겠어 다음은 서바이벌 랜덤 뭐하면 올라갔나요 선배? 네 초신 잘하면 올라갑니다 초신 잘하라구 장당했어야지 세라야래 아니 진짜 강대낭인데 잠깐만 아니 저요 왜 안 레디윙을 안해서 그런거 아니냐 레디윙이 안하세요 나 레디한거 같아 아니 진짜 바보 아니야 강등 및 강대낭인데 여기 좀 무섭네요 아 미친 아니세요 아 조금 쉬어 보일까나 어라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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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흄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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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흐흐흐 흐흐흫 흐으 search 흥 어? 뭐야 커플링이 레벨업돼 있잖아? 지우선배가 중독으로 가신다면서 커플레벨 올리고 계셨어 여기 지우선배 서있어 봤죠 여러분? 지우선배 가는 척 해놓고 막 커플 열심히 올린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여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여! 아 이걸 다 해서 죽는다 그냥 여러분 언니 죽어요 그래서 어? 아 이걸 죽니? 어 그래도 가짜 시호가 잘하고 있어 어 진짜워 몰랐어 진짜 고야미나 왜 없는 거냐 진짜 고야미도 만들어 와라냐 제가 가짜 고야미라 그랬냐 어 죽지 마시오 이번에 아쉬웅 비켠! 선배 어디서 썩은 냄새 나요 아! 밑에 빨강이었는데 앗!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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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쉬워 아쉬워 진짜 치워 같아 은영 아쉬워 아쉬워 아니여 아니여 어 저게 치워선배 보여요 은영 아쉬워 이거 치웠네여? 저게 진짜 치웠네 정신 차리지 아쉬워 우린 무궁화 하자 좋아요 그거 10번 꼬리노만 트레이닝복 준대요 오징어? 응 오징어 옷 준대요 살아 있니? 어? 아니요? 어? 어? 제여서 멀리서 기다려봐 이거 끝나고 초대할게 저는 이만 갔잖아 세라 아 뭐 어쩐지 여기 마주소녀 세라가 세라였네 드디어 세라 날이를 깨자고 진짜가 되었군요 아니야 아 아 이거 쉬프트 누르면 멈춰서 떼가 그거 피었습니다 하기 좋네 그거 해야돼 이거 쉬프트 한 번 누르고 떼는건 계속 누르면 죽어요 라고 해서 맡기는 사람이 없구나 아쉽구나 아 아 오우 뭐야 왜 다비자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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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앞에 3명 전부 다 고인물이야 저건 어떻게 얘기했냐 웃긴게 나기서 왜 입 벌리면서 플레이 하시네 웃고 가는데 계속 입 벌려 이렇게 하셔 플레이 승희야 나만 나만 그렸어? 네 비밀번호가 뭐예요 근데? 아니 비밀번호도 몰라요? 네 한 번 더 할까? 좋아요 킹추어 레디 하시오 알겠어 정말만 입이 뭔 소리야 나 내고 언제 입 닫고 안 나 입 열면 선물 좀 오케이 지금 열었어요 주세요 잠시 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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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입 안 열었어 아 확인을 못했네 어떠셨나요? 입을 여셨나요? 확인하신 분? 어이가 없네 라라 해야 돼 아냐 라라로 하면 뭔가 이길 수 없어 히든 러프 해야 돼 히든 러프도 있지롱만은 잘생기게 입어야 돼 가온 옷 입어야 돼 가온이요? 어? 가온도인데요? 그래요 그런게 있어 재미있게 노쇼 안돼요 안돼요 내비해 내비해 짠 아 아 당장 뺏기해서 안보이 망치춤 다함께 이거 또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대시 안 쓰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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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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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카페 아 아 여름대 탈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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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짜와! 대신 쏘서 발바닥 딱 짜! 아 희화양일까요? 개 웃겨! 님들 이거 키리누키 가김? 가김? 개 웃겨! 이렇게 착하게 살아앉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대신 안쓰고 있는 걸 리전도 가냐 대신 써! 대신 보고! 대신 보고! 대신 보고! 대신 보고! 우와! 그래도 조금 남았다 힘있나! 대신 보고! 예에에 꼬링 꼬링 반발이야 인간들과의 일은 역시 진짜 하... 방금 한대 거기... 문학에 없어? 없으면... 운동함 왜... 물음표함? 문학이라고 왜 안해줌? 채팅창 있는데요? 어머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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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라 채팅 치즈가 죽는다 저 어딘데 저거? 나 코스프레 하는데냐? 내 코스프레 누구냐? 아이템 나 좋아라냐 팀 운전하자 나 좋아냐? 나 좋아 나 좋아 나도 내 코 미미 갖고 싶다냐 우리 넷이 3만에요 그래? 레드팀 레드팀 니지 산지 어 잠깐만 어 하나 남자 지금 블루팀이요 이지 할까? 노말 할까? 넷이 더 진짜 한마음 할까? 근데 넷이 더 진짜 한마음 왜 이지 밖에 없지? 이지 한마음 해요 그러더라구요 사라졌더라구요? 원래 있었는데 밸런스 패치 못했나? 흠 흠 나 카이 해야지 잘생긴 옷 입어야지 나 옷 샀어 오오 여기다 짠 어때 잘생겼지? 어? 왜냐면? 아 너무 멋있다 강붕시켜요 강붕시킵니다 아 너무 멋있어서 강붕시킵니다 강붕시킵니다 하여튼 자기만 못 당겨요 하여튼 진짜 선택 나쁘다 저기요 저한텐 열어롭고 저기요 악마 아 몰라 빨리 아니 빨리 이거 걸린 사람 니지 산지 키야 금등이야 잠깐만 나 걸린 사람인데 잠깐만 잠깐만 아 너 강붕이야 너 강붕이야 너 강붕이 악! 저거 내 강붕이야 아니 하여튼 하여튼 왜 이러지? 이상하오 아 진짜 저희는 잘 모르겠어 지고 있지 않도 큰일났어 조금imm 쫌 악 잠이 그것도 요요 공 dive 딱 애교 현옥 앗 저게 헤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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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아 아 다들 한 번씩 걸리는 거 같아 아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앞에서 기다리자 기다리자 아들아 만져 아아 내가 1등x3 내가 1등 1등에 3단도 안길래 아무튼 이긴거 하하하하 고수 정금병 대박이다 하하하하 아 머리 위에 보라색 있으신 분들 뭐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낭이 선배는 예외 저거 1등에 1자잖아요 진짜? 베스트 1자 1자 아니에요? 강린낭 비싸줬어 하하하하 펭이다는 거 되게 웃기다녀 완전해 흰자 와 중산력 인정 이번에는 하하하하 무서웠다 네네 네네 해시서 한이사 친구하자 그건 내 나라야 왜 내 옷 입고 있냐 고염이다 와 진짜 고염 disclaimer 저게 진짜 고염이나냐 왜 가짜들이 더 진짜듯이 생겼냐? 나 안 와서 알았냐? 저거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내 고양이 어디 갔지? 아니 강아지 아 누나 갖고 싶다뇨 뭐지? 아 잠깐 나 옷 좀 짜장게 해봐야죠 일단 하이는 기본 머리네 네 아이돌 복장 앗 알아? 쟤링? 누구시오? 아 미아 선배님 다녀 미아 새끼야 미아 접촉해 당장 접촉해 돌아오시오 미아 선배님 지금 자리가 없지만 소인이 양보해드리겠소 아니 자리에 있어 사라야 저 아직 일이 남아가지고 아 아 그렇소? 왜 아쉬워하는 거 같지? 아니요 아니요 더 제가 할 수 있어 더 못 줬어 너무 행복해 어제 음 아니 킹치홀 왜 내 자리 빼서요? 소인이 나갔다 들어보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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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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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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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달라고? 그래 미아는 좋아야지 네 너무 아 너무 안 좋은데 어 이거 어떻게 알아? 뽀뽀 뽀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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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ernal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아 돌아오는 건가요? 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일이 다 끝난다면 다시 굿바이 아니! 도도새 싫어요 도도새가 아니라 플라밍고거든요? 그거잖아 굿부리는 게 아니었어 아니 이게 왜 맞냐고 망 땡 뭐야 나 점프하는데 제일 때려 왜 순간적으로 스페인스바가 점피라고 생각했지?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못 잘?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된 거 우리 팀 더 분발하도록 아 노력 중이야 노력 중이야 너무 편하오 지금 도봉 낙기를 개척해주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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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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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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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선배 염타 공격 오케 오케 오지마 근데도 지고 있는게 너무 슬픕니다 거기 기다려 선배 오케 가자 가자 여기 앞에 분들 긴장하세요 왔어 왔어 안녕 안돼 나이스 저 파랑팀을 이겼습니다 긴장하죠 아 나 안보이네 아 근데 좀 멀리 보이네 더 뒤에 있어야 했네 나 입 벌리고 있다고요? 입 안 벌리고 있거든요 야구야미 너무 귀여워서 분하다냐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왜 선물 안줘? 영심없음 이거 받았어 귀여운 귀여운 옷이 많으니까 옷을 또 바꿔 입어야지 저 누군가 튄거 같은데요 우리? 안치오씨? 아 세번 눌렀어 오지마 세번 눌렀어 아 이미 인원이 꽉 찼어 아 이거 나가줬다 착하다 그거 하자 닥터의 연구소 닥터의 연구소요? 이거요? 아니요 어 맞나? 이거 맞는거야? 맞는건가? 팀전 그거 아니야? 맞는거 같아 맞는거 같아 레디 원짱은 탯이다냐 잠깐만 저거 머리 나리 선배 닮았다 크로는 있네 옛날에는 없잖아 여기 입 베끔베끔만 하고 계신단 말이죠 베끔베끔 그냥 이거 그냥 넷이서 한마음이랑 똑같아 아 그래요? 어 어 뭐야 신기해 어 망했다 어 각팀이 인도자에 치워선멸가 있다는데요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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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왜 안돼? 아! 이게 뭐야? 뱀어? 아! 이거 이거 속도가 뱀어? 오케이 감사됬어 한번 더! 아 이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어디?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 뭐있지 않았어? 아니! 어디? 왜 안넘어가지? 아 이거 인형 뭐야 이거 어디? 안넘어가지구 이거 조금이라도 걸쳐지면 안넘어가지구 조심해서 넘어가지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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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구르는거 수고했어 이거는 보라색을 깨면 안돼요 보라색을 깨면 안된다고? 아 뭐야 나 이상한거 밟았어요 아 거북이 됐어요 누가 보라색을 깨끗이 누가 보라색을 깨끗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하 이거 나 안될 수 있을까? 아 뭐야 한번 배놓으면 못나오 맨어해! 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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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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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아니고 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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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조용해 조용해 한번 더 쩔쩔쩔쩔 사망쩔쩔 뭐야 사망쩔쩔 이번판 덕엽 표정 아니야! 나 이거 안볼려! 증거 없잖아 ㅋㅋ 이거 한번 더요? 네 그렇고 아! 잘하는래 나가 아 아 아 하는거 아니였어 아니야 우리 1등 할 수 있다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맞아요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가르쳐 안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치오씨가 힘내야 하고 노란색 밟으면 되요 아 위에 있는 노란색을 밟아보시오 아 나는 고수라서 할 수 있지만 아 으아 안보여요 진짜 ㅋㅋㅋㅋㅋㅋ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ơ아 엠에엠 쇼따 안다! 간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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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파떡 오케이 이겨내쇼 세랑씨 밀지마세요 그렇죠 민덕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터뜨리는거에요? 그냥 그렇게 몸으로 터뜨려야돼 어? 이거 안맞네 여기 뭐요? 잠깐만 못 chance 적어버려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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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너머 случае! Weldon 잘 assignments 너머 집으로 북 persona 아, 뭐야... 이걸 염병하네... 소희는 진짜 사러 가겠어... 방송 종료합니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 아, 방송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가자! 바이바이요... 고생한다... 아, 사라, 우리는... 단둘이 남겨졌어... 단둘이라고요? 그래... 우리 이제 어떡하네? 자자... 어? 안 주무세요, 선대? 자자, 그럼! 다 필요없어! 잘자! 음... 음... 저, 저... 어... 어... 아직 누가 있냐고 안 물어봤다... 난 누구야라고 물어봤다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 뭐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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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낯까린단 말이야... 이런거... 아, 초면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걸 처음이라서... 제가 초면에 낯을 좀 가려서... 나 대신 빨리 세례야 너가 좀 뭐래봐... 아, 네... 그... 근데 선물 내놓으셈은 잘 말씀하시면서... 왜 감성이... 저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거, 그거... 감배를 어려워하지 않나? 그건 시청자라, 나! 근데... 갑자기 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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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낯스러워... 너무 낯스러워, 선배... 나, 나... 낯까린단 말이야... 하... 나는... 나는... 감사합니다! 하... 감사합니다! 저는 존... 존, 아냐... 하... 하... 네가 낯야 잘 지냈니라는데요,** 낯야 잘 지냈니? 아, 야자타임거죠거? 나... 뭐지? 뭐지? 지금... 누구랑 야자타임을 하는거지? 시청자랑 야자타임을 하는건가요? 어, 나 잘 지냈어, 너 밥은 먹었니? 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가린다니 나 낙시할거야 세아랑 이랑 낙시하자 몇 분 것 같은데 나 치사 빠진다 밥은 먹었니? 응 응 나는 밥은 먹었니 뭐야 뭐야 누가 벌써 와있어 아니 얘네 뭐야 왜요? 왜 나보다 먼저 내 팜에 와있어? 20만원 끝간거였는데 처쳐 선물 왔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나 이거 써봐야지 손베개 지렁이로 낚시를 해보자 아니 이거 고양이가 뭐 신경쓰인다냐 우와 이거 완전 얌이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거지 귀여운 다.. 다카리는 아가씨 아 이거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아 광고판 귀엽고 다카리는 아가씨 미지마! 미지마! 낚아! 미지마! 퍽 고마워 전화 다카리는 다리 다카리는 다리 다카리는 다리 다카리는 다리 가짜 여러분 테런 하실래요? 저희는 낚시만 할 거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 산치와운 정수리만 보여주자 왜요.. 재밌어요 왜요? 이러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 왜요? 왜요? 또.. 또.. 어떻게 하는데 이거? 오! 됐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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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누르나? 아아 잠깐 또 해봐 또 또 또 또 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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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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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 하신 거예요? 뭐야 뭐야? 어? 오케이 나 이해했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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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헵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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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변감 치 짜증 202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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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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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험지? 가자 난이도 없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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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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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험치만 주는 때랑 낚싯대에서는 거미냥 거미? 뭐라고? 거미냥? 왜 이렇게 크냐? 거미? 검 검? 내가 검이 있었어? 아니 지금 말을 못하려도 거미 거미라고 들었는데 가보세요 거미냥 검 이 냥 거미냥 나 준비인가? 뭐라는건데 한국어 맞지? 크라는은 한국어 몰라 잘 말 나 말 못하다냐 나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말 잘 못댔어 말을 못하다듬게 말해서 너무 위험하다냐 아니 하 하 으흫 으흠 으흐 으흐 나 양옆에 나랑 머리 차이 똑같은 사람들 있어 너무 웃기잖아 아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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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컴퓨터와 똑같다니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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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기 뭐야? 왜 이게 뭐야 거북이 낚았어 아픈 거북이 거북이는 뭘 조졌냐? 거북이... 아 EXP로... 경환할 수 있다네요? 경험치네요 우리 끝말을 이렇게 할까? 끝말을 이렇게 하네? 우리 끝말을 이렇게 하자 나부터 소나기 다음 루! 루 고고 아무나 고고 루시안이 뭐임? 루시안이 뭐임? 롤잼비언 이름이야 아 뭐 타고 타야 롤잼비언이 어떻게 하냐? 카드 뒤집기가 뭐야? 아 이게 뭐야? 배틀 뭐야 카드 렛때로 이런게 있어요? 이게 뭐야? 아 개 신기해 뭐임 이거 이거 이름 뭐 주는데? 어우 짱 신기해 아 잠깐! 나 이거 낚시해야 되는데? 아 낚시할 수 있네? 아이씨 진짜 아니 아 아니 아 어 여기였나? 아니 어 아니 여기였나? 아니 오케오케오케 아니 이건 쳤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않은데 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낚시라면 못한다고 하 어 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싸 이씨 아니 이씨 어?! 아 아니 사기꾼 사이주 흐흣 나왕님 Secieux keynote 엌? 좋아요 갑니다 내가 이기지 제가 이길겁니다 아니야 너 바보라서 못해 아니요 뭐야 하는건가요 아니 왜 안하세요 아 아 뭐야 이렇게 다 안맞을 수가 아니 왜 안돼 아 뭐야 저도 안되는데 아 이렇게 두기 두기하는거구나 또 바보세요? 그래 졸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위험 뭐야 근데 왜 제거 주워먹어요 아니 님이 바보잖아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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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아 미스 맞습니다 아 뭐야 저 피에로는 또 아니 어 뭐더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뭐더라 뭐야 안돼 저기 러프구나 아니 어 왜 안되나 왜 나 이겼는데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안돼 아니에요 님은 몰라요 어머 이게 뭐야 어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방금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멀쩡하면 할 수 있어요 아..갑니다 잘생겼다 아! 이게 아니네! 넓는 거 잘생겼어요 어, 뭐야? 얘 못 오켜? 아, 뭐야? 얘 못 오켜? 아, 뭐야? 얘 못 오켜? 아, 뭐야. 이거 피어 아, 뭐야! 이거 피어 선배, 잠깐만요. 어제 못 오셨어요, 선배? 쟤? 저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근데 어제 못 오셨어요? 나왔나요? 그럼 나왔네 이거? 뭐야 왜왜왔네 어? 이게 어디래? 저거 뭐야 그럼 아니 아이고 아이고 절대 안줘 아 이거 아니 우리 둘 다 바보인 것 같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기억이 안나 근데 어제 뭔드셨어요? 네 얼굴 어제 뭔드셨어요? 어? 어제? 아 저거였어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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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뭔드셨냐고요? 너 그쵸? 좋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충분 정말 나랑 뜰사랑 순청 보고 다 쫄았음 킥킥 킥킥 어? 안 쫄았음 아무도 안거네 진짜 아무도 안하는 거 깨우시켜 아 아 아 다시 따요 선배 아 기다려봐 나 저 마조소녀 세라가 말 시비 걸어서 바르고 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이거 어디더라? 아니 아 고마요 이렇게 됐나니까 아니 내꺼 주워먹지 말라고 아 잘못 눌렀다 날 안다 세라 아 개못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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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뭐함? 심각한 어 어디다 기억 안 나네 아니 내꺼 주워먹지 말라고 이거 아니었나? 아닌데 빨리 켜 아니 이거잖아 바보야 아 이건 뭐더라? 아니 이게 아니야 한 갠도 배로 시가 찼어 아 진짜 못하네 아 진짜 나 찼데 나 찼데 키키 마그 소녀 뭐해 마그 소녀랑 너 붙어봐 마그 소녀랑 제대로 해 키키 언니 아가씨 너무 잘해요 대사 막 낀 뭐가 이렇게 안만나? 아가씨 너무 잘해요 땀이 나아요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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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으흠 눈물을 받치고 성 성을 고맙단 말이지 키키 아흠 아흠 어디 뭐가 낚았나 볼까? 응 아흠 진작 가볼게요 안돼 으아 으아 안돼 그럼 저 진작 녀석이라서 치워주세요 뭐라고? 뭐라고? 진작 녀석이라서 치워주세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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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통해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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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할게 다시 아 됐어 언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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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니 싫어하냐 아흠 아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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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한번만 아니 제 옆에 있는 진짜 뭐 코디 바꾸라고 한거예요 이사 이사람? 네네네 바꿨잖아 이제 용서해 아 이사람은 알아들어서 바꿨네 그래서 알아들어서 안하고 있었는데 선배가 말하라고 했잖아요 다행히 아 역시 역시 아 이거 진짜 잘하나 안 돼 내가 핑계야 아냐 자러가면 나도 잔다 핑계라고? 신기하라고? 이 펜을 핑계로 썼다는 거니까? 아 그만 나 따라왔면서 그거 나한테 내놔라냐 빨리 내놔라냐 내 어디 거 뭐 하는 거냐 맞다냐 잠깐 잠이 나냐 오늘은 빨리 끝날까? 나의 선배 의문의 1패 날이 안 왔을 때 끝날까? 뭘까요? 나 언제까지 지그다 까먹고 있었네 나기가 보고 싶었구나? 나의 선배는 나의 선배는 선배 누가 선배한테 도전장 내밀었어요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라? 선배는 살짝 불안... 뭘 하시려고 하셨죠? 선배? 선배? 어 저기요 이러고 카드 끼워 하신 거 아니죠? 그만 그만 아 뭐야 이거 자는 사람이구나 기다려 이것만 하고 나리야 먼저 개재미있는 게임 해 아 선배 곧 방송이 끝날 거 같다고 전에 들었는데 맞아 방송이 끝날 거 같아 애들 다 자러 갔어 좀 잘하는데 다들 나약하단 말이지 아 아 맞단 말이야 아니 뭐야 이게 사기야 핵이야 해 한 번 보였더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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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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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사기꾼이라니까 저 프리미엄 씨는 프리미엄입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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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Les Cory 나 응 그리고 제 상태가 이상해요 선배 평소에 싫어하는데 봉인증이 싫어하잖아 아까 이거 어디 있었지? 봉인 풀리면 커져요? 나도 몰라 어디 놀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디 놀아? 어디 놀아? 네요 선배 친다 선배 친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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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운빨 그거야 필미야 잘 가라 자 너 일로 와 난리하고 완전 재밌어 재미없어 보여요 난리하고 짱째받았어 재미없어 보여요 재미있어 선배 많이 해요 우리 헤어져 내가 환해요 옳라 우리 헤어져 이렇게 헤어지던 마음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완전 눈물 우리 헤어져 들리면서 말했다고 아 몸을 살리는 사람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누가 뭘 하러 안 믿는 거 어딨지 아니 아니 이 사람 사기꾼이야 이 사람 사기꾼이야 이 사람 사기꾼이야 이 사람 사기꾼이야 아 네 나이스! 아이고 뭐라?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미 잘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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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기억력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난... 아니! 아니! 아악! 아니 잘 못 눌러! 아악! 이거 왜 일본어이? 뭐야 얘 왜... 안녕! 아가가 어디 있었는데? 아니! 안 돼! 아니! 일부러 틀렸지 방금! Rust히 해갈리 chegar 해하는 부산 아니.. 안봐야겠지 유발 임마ар해 imet 안이야! 안녕 안보카 릴뿌라 치니지 말라고! 이거 어디였더라? 왜 지란말이냐?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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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ㅎㅎ 하하하 아이고 아 어디저라 아니 아니 어디저라 아니 아니 이거 아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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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거 훔쳐가지 말라오? 아니 내 거 훔쳐가지 말라오! 아 세라 까먹고 있었네 어이 뭐야? 어 아니야 망했다 아 나 이제 기억나오 파괴됐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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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아 아니 얘 이거 사기꾼이에요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아 아이고 어디갔지? 아니 바본가? 아아 아 왜 바른? 아아 아아 어! 나게 몸이 사라졌어 어! 나게 몸이 사라졌어 어! 나게 몸이 사라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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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몸이 사라졌юда 아! 나게 몸이 사라졌어 아! 나게 몸이 사라졌 failure 어우 시끄러워요 면이 칼! 나도 칼 갖고싶다 왜 저렇게 확대하니깐 잘 모르겠네 가면 죽어 어! 미아 껐어 이제 가셨구나 이제 자야 가자 코코넨 뇌 합시다 아 미아 선배 웃었는데요? 아니야 됐어 우리 다 잘 거야 코코넨 뇌 합시다 코코넨 뇌 하자 해보질 때 5초 오늘은 노샘 노샘 코코넨 뇌 다들 매직 졸려졌어요 지금 나리랑 저랑 세라밖에 없어요 다들 아침부가 됐어요 갑자기 나랑 담배인데 있어? 오 코코넨 뇌 세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마리도 축하해요 방송에 끄자 네 갑시다 모두 야수는 양이 끝내세요 둘 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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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너무 야해요 저기요 너무 야해요 나 세라씨 너무 야해요 선배가 확대하신 거잖아요 나 세라씨 센시티브 태그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있어도 다들 눈치 보고 안올려요 네 이름이 뭐예요? 거기다 올리실 거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세븐티티의 태그? 비밀입니다 알려주세요 캐세라님들 적용해야지 잠깐만 그러면 다들 안녕 야라세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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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라 땡큐 자기 전에 보고자 하는 없어요 어차피 다들 왜요? 눈치 보느라 내가 세라 허벅지 그려서 올려야겠다 잘 가요 안녕 바이바이 잘 가요 바이바이 바이